안녕하세요. 함께 할 수록 정답을 갖고 가지는 정답 박정우입니다. 자, 우리 기출의 정답 이제 오리테이션이에요. 기출의 정답 이거 연간 커리어에서 선생님이 2월에 출시한다고 했었는데 1월로 지금 당겼어요. 한 달을 당겼어요. 미안해요. 이게 당길 수밖에 없었어. 선생님이 처음에 생각에는 개념을 빨리 찍어주고 개념을 빨리 올려주고 그러면 한 1월 말까지면 열심히 찍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2월에 기출의 정답을 출시하려고 했었는데 많은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개념을 하면서 한 단원이 끝나면 그 단원의 기출이 어땠었는지 같이 풀어보고 싶다. 기출을 같이 풀면서 내용을 나오고 싶다. 개념을 나오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서 열심히 작업을 해서 밤샘 작업 진짜 많이 했어. 그래서 한 달이나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문제 풀어보고 싶은 학생들은 이 교제와 개념 교제를 같이 병행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 기출의 정답. 작년과 완전 달라졌다.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했었어. 매년 그런 시도를 하는데 새로운 시도를 해봐. 근데 작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양적관계 중화반응은 정말 내용이 많은 거잖아. 그래서 양적관계 중화반응은 제대로 배우고 나서 문제를 풀자. 그래서 테마특강으로 옮겨놨었어요. 테마특강이 다 있었어. 이게. 테마특강에서 그래서 양적관계 중화반응을 제대로 된 개념은 이게 강의가 꽤 많거든.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좀 배운 다음에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학생들 생각은 그래도 개념할 때 먼저 그래도 한번 부딪혀 보는 게 더 좋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양적관계 중화반응 최고 난이도 문제 다시 복귀시켰어요. 그래서 이 기출의 정답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토할 만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양적관계 중화반응을 그래 한번 부딪혀 보자. 우리 같이 한번 부딪혀 보고 그리고 나서 테마특강에 가서 양적관계 중화반응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시간 그런 커리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올해 기출의 정답에서는 양적관계 중화반응이 다 복귀했다. 각오하고 들어야 돼 이 부분은. 자 강의 구성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교재가 446문제예요. 문제 꽤 많죠. 자 중요 기출 문제를 다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변형문제도 일부 들어있고 자 EBS 변형문제 그 다음에 우리 자작 기출 문제 자작 문제들 자 그런 문제들도 일부는 들어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기출 문제로 되어 있고 근데 일단은 먼저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잖아. 기출을 여러 번 풀어야 돼. 얘들아 기출을 여러 번 푸는 게 몇 번 푸는 게 여러 번 푸는 것 같아? 어? 기출을 여러 번 푼다. 한 두 번 정도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저는 한 번 풀었어요. 저 기출 한 번 풀어봤어요. 이거는 기출을 푼 게 아니야. 두 번 풀었어요. 미안하지만 그것도 기출을 푼 게 아니야. 기출은 다섯 번 이상은 풀어야 돼요. 기출은 정말 다섯 번 이상 풀어야 돼. 어차피 지금 매년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안 그러면 난이도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작년 수준의 문제를 똑같이 내버리면 기출을 많이 풀고 들어온 학생들은 그 문제가 쉬운 거지.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도 그런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기출보다 조금 더 내용을 좀 더 어렵게 하고 좀 더 붙이고 살을 붙이고 하고 있지만 일단은 기출의 변형이 많고 기출에서 응용된 거기 때문에 기존 기출을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기출을 한 두 번 풀어서는 그게 포함돼서 응용된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거 전에 기출의 이 내용이구나. 이게 응용된 거구나. 그게 잘 안 보일 거야. 그래서 기출은 정말 다섯 번은 풀어야 돼요. 다섯 번 이상. 더 많이 푸는 거 좋아. 괜찮아. 그거 나쁘지 않아. 기출은 많이 풀수록 좋아요. 선생님이 심하게 얘기할 때 일단 열 번은 풀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열 번 풀라고 하면 좀 심한 거 같고 최소 다섯 번 이상을 풉시다. 다섯 번 이상은 풀어서 기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숙지하도록 그래서 그게 응용된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작년에 6월 9월 수능 그러니까 우리 지금 3년차까지 이제 올해가 4년차 수능인데 이제 올해가 4년차 수능인데 1년차 2년차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에 3년차에서 6월과 9월과 수능에서 엄청난 계산 문제들이 나왔어요. 계산 문제의 양이 엄청 많아졌어. 그래서 이게 시간 싸움이 아주 중요해졌는데 양적관계 중화반응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중킬러급의 문제들 2페이지 3페이지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 돼버렸어. 자 그래서 기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그래서 더더욱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출에서 조금씩 응용된 문제들을 좀 더 빠르게 풀어야 우리가 4페이지에 좀 더 여유있게 양적관계 중화반응을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중요 기출 문제들을 다 실어놨고요. 자 총 강의는 45강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문항수가 많거든요. 근데 이 45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냥 문제를 풀어주는 것보다 또 잊혀진 게 있잖아. 개념 한번 쭉 하고 나면 그게 다 기억나진 않잖아. 누구나 그렇거든. 사람은. 잊혀져. 사람은 망강의 동물이야. 잊혀져. 그래서 단원별로 핵심 정리를 먼저 다시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단원별로 어떤 내용이 중요했었다라는 걸 쫙 한번 정리해주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그렇게 강의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핵심 정리 듣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건 문제를 먼저 풀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한번 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것도 현재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풀고 먼저 풀고 자기가 모르는 것만 선별해서 들으면 돼요. 어차피 인덱스 작업 다 해드릴 거니까 근데 내가 아직은 문제가 좀 약하다. 문제를 푸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문제를 딱 봤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많은 문제들에서 그런 곤란을 겪는 학생들은 먼저 그냥 보세요. 그냥 푸는 걸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아 저 자료는 저런 뜻으로 푸는 거고 저렇게 해석해서 푸는 거구나 저 그래프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선생님이 어떻게 제일 먼저 찾아 나가는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냥 우리가 달려들지 말고 약간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개념에서 어떤 내용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해 들어오는 게 혼자 하기는 쉽지가 않아. 근데 그냥 처음에 그냥 문제를 딱 풀다 보면 자기만의 습관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그게 혹시 좋은 습관이면 괜찮은데 안 좋은 습관이면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아직 문제 푸는 게 좀 약하다. 라는 학생들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쉬운 문제를 그냥 풀릴 수 있고 좀 어려운 문제 있잖아. 그러면 조금 고민해보다가 바로 먼저 보세요. 어떻게 선생님이 푸는지 그러면 아 저렇게 해서 푸는 거구나 라는 걸 분명히 얻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일단 무조건 다 풀고 보는 게 아니고 좀 자신이 없는 학생 그리고 어려운 문제 내가 고민해봤는데 한 2, 3분 고민해봤는데 안 된다. 라는 것들은 먼저 보세요. 보고 그리고 나서 그걸 한번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괜찮아. 좋은 방법이야.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 문제를 보는 능력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생길 테니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업로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날 해드릴게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인데 일주일에 몇 강이 올라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을 거야. 자 일주일에 최소 서너 강 세네 강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좀 더 힘을 내면 대여섯 강까지 왜냐하면 이게 개념 강이 같이 찍고 있거든. 그래서 개념하고 같이 찍어야 돼서 약간 개념 강이 좀 진도가 느려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 기출 정답도 같이 보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화요일 금요일 날 매주 세 강에서 많게는 여섯 강까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교재는 세 권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 기출의 정답은 교재 세 권으로 구성돼 있어요. 봐봐 이렇게 세 권으로 이렇게 세 권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세 권의 책이 각각 제작 의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교재 활용법으로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무조건 보세요. 진짜 보세요. 재밌을 거야. 심지어 교재 활용법 재밌을 거야. 꼭 보세요. 그래서 각각 책이 저 세 권의 책이 어떤 의도로 제작이 된 거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그걸 보면 진짜 두 배 세 배 효과가 날 거야. 기출은 자 다섯 번은 푸셔야 됩니다. 다섯 번은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섯 번 풀 수 있게 교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치? 한 번 푼 문제집은 별로 풀고 싶지 않잖아요. 그걸 다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교재니까 자 교재 활용법을 한 번 꼭 참고해서 그거 한 번 보고 강의 시작하기를 보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수강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는 2월에 나오려던 기출의 정답이 툭 여기로 들어왔어. 확 당겼어. 한 달을 당기는 건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 자 한 달을 당기고 대신에 이제 개념의 정답하고 이제 같이 진도를 나갈 거고요. 스피드 개념의 정답이 어쩔 수 없이 얘가 당겨졌기 때문에 얘가 좀 뒤로 갈 거야. 그래서 2월에 갈 거고 스피드 개념의 정답은 이제 N수생들 주로 N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요게 그래서 좀 미뤄졌기 때문에 혹시 1월에 지금 시작하고 싶은 학생들 일부 있을 것 같아서 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스피드 개념의 정답은 작년 강의를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면 이제 강의가 다시 내려가겠지만 요 사이 기간에 더 빨리 듣고 싶은 사람들은 자 그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개념의 정답 지금 열심히 듣고 있을 텐데 자 그거하고 이 기출의 정답하고 개념 듣고 아 이 단원인 이렇게 기출이 됐구나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개념하고 기출을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름에 여름에 음 쌤이 지금 새로운 걸 기획하고 있어 여름에 뭔가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만한 거 여름방학 이후부터 꼭 필요한 게 뭘까 모의고사만 하는 것보다 거기에 추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쌤이 뭔가를 더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 여름에 나올 새로운 커리 요것도 한번 기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기출의 정답 이제 우리가 기출 여러 번 풀어야 돼 문제 빨리 풀어야 돼 어떻게 푸는지 쌤이 소개를 해 줄 테니까 자 강의 듣고 문제 푸는 실력을 우리 한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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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